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 기업을 뽑을 때에도 투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일단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본부장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상반기 장이 좋았던 거예요 안 좋았던 거예요? 상대적으로 좋았죠 그렇죠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우리는 오늘도 스트라그를 하고 있는데 한 4% 남짓이 올라간 것 같아요 코스피 기준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6월 27일 목요일 오후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부진하죠 지수만 놓고 보면 4%가 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네 상승률이 코스닥은 마이너스고 그중에서 진짜 종목 장세가 엄청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잘 가는 것들은 또 엄청나고 이게 사실은 각자 놓는 거 각자 놓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3% 정도밖에 안 놓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얼마 올랐을까요? 미국은 S&P 기준으로 어제 것까지 포함시켜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16% 15% 반도체가 30% 미국 반도체만 필라덴이 반도체만 2.9%가 오늘 보합이라 치고 2.9% 올랐어요 연 상승률이 채권이네 채권도 안 되지 채권도 안 되는구나 채권도 안 되네 하이닉스는 잘했어요 하이닉스야 뭐 오늘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거의 안 빠지는 거죠 무려 59% 올랐어요 거의 60% 올랐고 충분히 잘한 거예요 이 59%라는 거는 미국의 필라덴이 반도 30% 다 아프했죠 미국에도 잘 나가는 놈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20%밖에 안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0%밖에 안 올랐어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에 많이 올랐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애플은 8%밖에 안 올랐어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150% 올랐거든요 거의 넘사벽이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59% 60%는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야 하이닉스보다 시가총액이 3배 넘는 삼성전자가 옛날에 4배까지 했는데 이게 3%밖에 안 올랐으니까 탈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충분히 잘했고 두 번째 누가 잘했을까요 현대차 현대차 사상 최고가 지금 30만 원이 코앞에 있는데 얘가 42% 올랐어요 삼성 하이닉스 현대차가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은행 은행 주들 좋았죠 연말 반기 배당 배당 낙인가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KB군은 어제까지 46% 다시 하냐면 하이닉스 59% 현대차 붕붕 42% KB군은 46% 요즘 현대차에서 붕붕 소리 나는 차 별로 없을 텐데 씽씽할까요 씽씽 쌩쌩 쌩쌩 그런데 지금 이거 삼성이 부진했고 그다음에 완전 저세상 관계 있죠 저세상이요 2차전지 안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LG 앤솔이 무려 이게 33% 빠졌습니다 그런데 기억나세요? 작년 어느 때는 말이죠 이게 LG가 지금 LG에서 지금 70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시가총회 하이닉스가 180도 됐어요 작년 어느 때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됐어요 그렇죠 시가총회 2위가 바뀐 적이 있었죠 바뀌었었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이닉스 잘했고 자동차 잘 됐고 KB금융이 됐는데 KB금융이야 지배 밸류압 이런 게 좀 됐죠 기업 밸류압 그런데 현대차하고 기아는 뭐죠 현대차하고 하이닉스 뭐죠 숙출라는 거죠 이런 것들 간 거예요 시가총회 생각해 보니까 LG 앤솔이 77조 SK 하이닉스가 170조 거의 100조 차이가 나네요 그럴 거네요 두 배 차이가 났다고 이게 2등 3등이 역전됐었다가 이제는 몇 년이 아니에요 단 1년 만에 100조 차이까지 벌어지고 지금 꼬라지로 갔을 때는 더 벌어지고 세 배 벌어지지 죄송합니다 LG에서 가끔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그런 형국이 돼버렸어요 코스닥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쪽이 있으니까 코스닥이 마이너스 된 건 뭐 짐작할 수 있겠죠 일단 지수 위주로 좀 여쭤보자면 그래도 잠깐 2800을 넘어섰다가 뭐 한 2770 정도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박스권은 돌파했다 네네 뭐 상단을 조금 높여놨다 여기에 의미를 둬야 되는 건지 별로 의미 없나요 덕도 없습니다 덕도 없다 아니 3%는 뭐 장난치는 거야 뭐 어떤 프로 농담이고요 일단 2800 갔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한 달째 타방하면서는 제가 매일 나가기도 하는 것도 있으니까 코스피 전망이라는 걸 계속 업데이기 하거든요 2800을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저번에 2800 딱 갔었죠 2790 네네네네 그 순간에도 막 돕자라는 어? 김장현 씨 왜 업그레이드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아 상단을? 2800 하단에 2590 근데 왜 상단을 2800으로 다 이유가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가 10만 원이나 30만 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전자 내지는 하이닉스 중에서 삼성전자 10만 원 하이닉스 30만 원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2800 안착을 합니다 둘 다 못하면 2800 안착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2800 안착이라고 하면 좀 넘어서서도 조정받더라도 다시 2800 정도는 지지를 받더라도 2850 정도는 가야 돼 그래서 이게 아까 의미 있다고 하면 저는 계산을 이렇게 했어요 2850에서 84일 그러니까 2800 후반 정도가 돼야지 작년 말 대비했을 때 6.7% 오르는 거거든요 6.7% 개인으로 만약 끝나자 하잖아요 그러면 1년간 6.7%는 중수의 중위험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은행은 이것도 낮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딴 나라가 아니니까 10% 쉽지 않고 그럼 중수의 중위험은 이 정도는 가야지 체면이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체면 하려면 2850 70 가야 되고 말씀드릴게요 2850이 되는 방법 지난주 목요일인가 수요일 주가 기준으로 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다른 주식 다 없애고 삼성 하이닉스만 딱 갖고 합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30만 원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가만히 있고 8만 원 안 됐을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3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2850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둘 다 30만 원 10만 원에 다 같이 짬뽕이 되잖아요 삼성전자가 30만 원 되고 하이닉스로 30만 원 그럼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세입할 거니까 임팩트 큽니다 2850이 2980이 됩니다 2980 거의 3000까지 갈 수 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삼성 하이닉스가 30만 원 30만 원이 갈 수 있다고 진짜 믿느냐 하면 그 애너리스 리포트를 더럽게 파고 들어가서 하나하나 따져야 돼요 근데 요즘에 애너리스 리포트를 업데이트 많이 했거든요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터프해요 터프하다 아직까지 10만 원은 쉽지 않다 10만 원 30만 원 근데 이게 예측이 조금 어려운 영역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고 일어났는데 새벽에 갑자기 젠슨 왕이 한마디를 하는 거죠 삼성전자 이제 hbm3 버전 우리한테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하면 그때 슈팅 확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10만 원 안착을 못합니다 그래요 that's not enough 근데 그거 하면 10만 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맞아요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10만 원 30만 원 가는 데 있어서 공통적인 분모가 있는데요 아까 조건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공통적인 분모에서 일단 외부 환경에서는 외부 환경은요 상관관계에 있는 주식이 하나 있어요 상관관계 가장 그게 뭐죠 엔비디아 엔비디아 주가가 모든 걸 거의 한 80% 말해주는 거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180불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만 원 30만 원 되는데 매우 중요한 가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180불 될 수 있냐 이게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한 게 올해 엔비디아 같이 가는 게 hbm이잖아요 우리 클라우딩 하는 거 올해 하반기 내년도부터 내년도 이익에 올라가는데 내년도 이익에 올라가는데 가장 키가 되는 게 뭐냐면 hbm은 이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나 프로켓트 돼 있다고 새롭게 들어가는 게 뭐냐면 온비바이스 ai 수요가 제대로 찍히는 게 눈에 보이면 25년도 수치가 가시화돼요 25년도 수치가 가시화되면 삼성전자 올해 40조 내년에 얼마 하이닉스 올해 25조 내년에 얼마 이 얼마가 엄청나게 높은 수치가 요즘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 받아들이는 내년 것에 대해서 한 삼성전자가 올해 40조가 되는데 내년에 80조 내년에 80조 더블 낸다고 하잖아요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올해 40조인데 80조 하이닉스가 올해 한 25조 정도 보는데 최근 나온 리포트가 한 45조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추동하는 데 있어서 그걸 받는 데 있어서 hbm 엔비디아 우리가 폴캐스트하고 두 배 되고 막 한 거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총 묻지 않아요 그게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가야 돼요 그 측면은 그냥 레거시 d램까지도 더 개선이 되어야 하는 맞습니다 온디바이스 ai 되면은 뭐 d램 수요도 좀 더 높아진다고는 하니까 메모리가 아마 하게 되면은 휴대폰 같은 경우는 한 30% PC는 한 50%까지도 메모리가 한꺼번에 아니더라도 바뀌거든요 서서히라도 좀 점진적으로 그리고 PC나 휴대폰 자체의 판매 출하량도 더 늘 수 있어요 그리고 콤비네이션을 하면요 그 임팩트가 d램의 경우에 어떻게 콤비네이션이 다른데 한 1에서 2% 2% 가까운 초과 수요가 나와요 반도체에서 2% 포인트 초과 수요는 d램 가격이 플러스 한 10% 성장하느냐 가격이 아니면 그냥 플래스로 가느냐 결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hb 말고 트러디셔널 전통적인 hb 아닌 d램하고 낸 데 있어서 드라이브 되는 건 가장 큰 게 스마트폰이고 그다음에 작은 PC인데 이게 교체 주기가 빨리빨리 안 왔잖아요 근데 온디바이스 ai로 교체 주기가 촉진되면은 그것도 판매 성장률이 뭐 2% 3% 하는 게 4 5%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메모리 용량이 4% 이렇게 콤비네이션이 되면은 50% 30% 그럼 메모리 d램에서의 초과 수익이 초과 출하량이 한 2%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d램의 성장률을 와이어와이어로 한 15%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럼 15나 15에서 22% 플러스 되는 그 알파가 반도체 가격의 포퀘스트를 좌지우지해요 그것이 되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 심플하죠 d램 밖에 낸 데 밖에 없으니까 올해 25조가 40조 이상 되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 40조 이상이 세 군데에 불렀거든요 외국계에서 46조 국내에도 한 45조 부르는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애널리스트 추정치 기준으로 네 그래서 45조 44조 40조가 3개 나왔어요 여전히 컨센서스는 34조밖에 없어요 이 컨센서스가 40매조를 안착하는 데 있어서는 핵심은 hbm 말고도 온디바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를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하이닉스는 올해 25조 올해 2분기 실적 5조 얼마 이거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도 실적이 빨리 40조 이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여지는 트리거 그거를 이제 hbm엔 엔비디아 180달러로 그거 보고 따라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더 정밀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온디바이스 수요에 대해서 와치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게 hbm의 퀄테스트 통과잖아요 엔비디아가 이걸 언제 승인해 주느냐 이건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튀어오를 수는 있지만 10만 원 이상에 안착하기는 쉽지는 않고 그것만 가지고 삼성전자가 10만 원 간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사람들이 하이닉스가 뺏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그건 학습 곡선에 있어서 꼭 그렇게는 안 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온디바이스로 하면은 레거시가 부족하니까 hbm 하면서 다 같이 좋아진다 다 같이 좋아진다 다 같이 좋아진다 순서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정밀하게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그런데 그게 안 오면은 그게 안 오면은 삼성전자가 가고 하이닉스가 빠지면은 아까 말한 거 30만 10만 원 동시에 일어나요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2,900 이상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전쯤에도 삼성전자의 퀄테스트 통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날 하이닉스가 급락하늘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한 번 있었죠 그런데 그거는 말 그대로 hbm만 봤을 때이고 그렇죠 온디바이스 ai를 비롯한 전통 레거시 d램의 수요가 같이 높아지면 하이닉스 뿜뿜 삼성전자 뿜뿜 그렇죠 그게 난이도가 높아진 거예요 애널리스트 삼성전자 하이닉스 10만 원 30만 원 가게 만들었는데 hbm만 보고 있지만은 다른 가지 컴비네이션이 돼야지 우리나라 장이 2,800 중후반 2,900으로 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30%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베스트 시나리오네요 아까 30만 원 10만 원이 그렇죠 그러니까 베스트 시나리오가 제가 갖고 있는 건 hbm도 삼성이 이제 엔비디아 거 통과를 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수요도 높아지고 hbm 통과 안 하고서 온디바이스만 좋아진다고 삼성전자가 10만 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충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조건 그런데 하이닉스만 되면은 2,850 30만 원 삼성은 가만히 있고 8만 원에 그러면 2,850이 목이에요 이게 사실상 코스피 3,000과 3,100,000원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자동차나 뭐 저기 은행이 가고 뭐 다른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의 유동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가 빠지는지 아세요 금리이나 빨리 안 하면 2차전지하고 아 애매 인터넷하고 애매한 것들은 다 빠져요 그래서 M1 친구들만 더 얻어맞는 거예요 그렇죠 삼성하이닉스 자동차만 버티거나 조선주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장 나오는 친구들 그렇죠 조선주 자동차 정도만 가면은 나머지 건 또 빠져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단순화해서 삼성전자 10만 원 하이닉스 30만 원 딱 가면은 시가총이 이게 2,850 될지 2,800 머물지 맥스 2,900 갈지 계산이 딱 되거든요 물론 미국이 금리 인안을 금리를 인상한다 이런 조건이 붙으면 안 돼요 그럼 망하는 거고요 망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이거 아까 요원해지는 거예요 2,800이 안착은 금리는 최소한 인안을 해 언제 할지 몰라 한 번에서 볼지 몰라 이거 정도는 갖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런 외부 번수가 나오면 안 되죠 그건 제께로 근데 이게 올해 특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게요 네 완전히 양극단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랠리 최고가 가는 친구들은 계속 날아가고 맞습니다 안 되는 친구들은 계속 신저가 가고 있고 그러게 말입니다 완전 k자 양극화 네 근데 이게 하반기에 뭐 금리 인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거나 네 또 매기가 이제 좀 퍼지지 않으면 네 오히려 뚜드려 맞던 애들이 더 맞을 수도 있고 금리 인하가 빨리 안 되면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없죠 네 아 쉽지 않네요 종목 수가 올라가더라도 장이 2,800여도 2,812대든 이렇게 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2,950 이렇게 가는 게 아니면 애매한 상태에서는 종목 수 올라가는 수하고 내려가는 수 또 올라가는 종목에 올라가는 폭하고 내려가는 종목에 폭하고 이게 더 멀어질 거예요 근데 또 항상 증시는 그래 왔어요 물론 그렇죠 그게 또 쏠리니까 증시고 네 그렇죠 그렇죠 아프니까 청춘인 것처럼 쏠리니까 증시다 되게 이제 마음이 아픕니다만 또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엔비디아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만 네 삼성전자가 그러면 엔비디아의 퀄테스트 언제 통과가 되는 거냐 이것만 바라보고 있고 외신이건 국내 뉴스건 뭐 오보 하나하나에 또 울고 울고 좀 장난 아니잖아요 아이고 진짜 이거는 지금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까요 방법이 방법 없죠 알 수도 없고 알 수도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냥 사람들이 이제 HPN3 12단위건 8단위건 12단위건 뭐 지금 8단은 들어갔고 12는 가을쯤 뭐 이렇게 슬쩍 또 밀어놨어요 또 잘 안 되니까 네 알 수가 없어요 원래 2분기에 공급할 거라고 했다가 삼성전자가 분기보고서를 썼는데 근데 그 글로벌 고객사가 뭐 우리는 꼭 엔비디아라고 하지는 않았다 또 이럴 수는 있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얼마 전에 삼성전자 무슨 웨이퍼 뭐 2조 원어치 무슨 뭐 그 월요일날 손상됐다 네 네 뭐 이런 루머가 돌았었잖아요 월요일날 그랬어요 아니 그 정도로 지금 삼성전자가 완전 동네 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반박을 했다고 하니까 부인은 하긴 했습니다 그거를 뭐 안 믿을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런 이유가 왜 나왔으니까 빨리 해결될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저런 노이즈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못 믿는 거죠 시장에서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죠 삼성전자 옛날 같았으면 아유 그래도 어? 천하니 삼성전자가 입장 바꿔놓은 거 같아 봐 삼성전자가 좀 억울하겠지만 삼성전자님 삼성전자가 딴 데 회사하고 이렇게 뭐 받고 있는데 계속 안 돼 그러면 그 속에서 막 에멘사리 뭐 이렇게 IR하고 PR하면은 그거 믿으시겠어요 삼성전자는? 찾기는 해도 안 믿을 거 아니야 밖에서 볼 때 삼성전자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다음 하지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주기니까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분기는 다 지났고 네 또 이제 희망회로 돌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3분기 네 네 근데 우리 한 9월쯤에 또 아 그럼 4분기 또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몰라 그러니까요 혹시 가을까지 안 되면은 그냥 레거시 실적은 잘 나와 hbm이 잘 안 돼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밀 거예요 근데 단연코 얘기하는데 그거만 가지고는 10만 원 안 됩니다 그 엔비디아 콜테스트가 안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그건 이제 레거시 디렘이 확실하게 되고 그걸 포기했다고 얘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포기다 너는 저 세상 갔어라고 이렇게 낙인 찍지는 못하니까 어느 누구도 왜냐하면 그렇죠 그렇죠 늦더라도 해주는 것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좋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럴 수 있네라고 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미워도 다시 한 번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어느 정도 지지 역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미워도 다시 두 번 미워도 다시 세 번 이러다가 이제 8단 12단 적층 하듯이 이제 쌓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그 hbm 콜테스트 통과가 된다면 네 네 뭐 3분기가 됐든 언제가 됐든 삼성전자의 또 주요 밸류 체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뭐 본딩 장치를 뭐 설비를 어디 걸 쓰네마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네 네 투입 털이 개념이 될 수도 있겠고 네 네 어느 쪽을 좀 보면 좋을까요 삼성전자 hbm 관련되는 소부장제 만 하면 위험합니다 아 안 될 수도 있고 계속 늘어질 수 있잖아요 소외주 네 그리고 계속 소외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죠 삼성전자가 hbm 콜이 빨리 안 되더라도 네 삼성전자가 hbm을 위한 투자나 어떤 그런 노력을 계속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면 하이닉스도 계속 투자를 하고 hbm에 투입을 많이 하다 보니면 웨이퍼의 엘로케이션이니까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non hbm이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럼 non hbm 일반적인 트러디셔널 디램 낸존 트러디셔널 디램이라 합시다 이쪽 투자도 결국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이쪽 투자를 하게 되면 네 수요 공급 받고 가격 타면 삼성전자가 개수로는 네 삼성전자가 non hbm 빼고는 1등 맞아요 hbm 포함하니까 영업이익이 하이닉스보다 뒤졌다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치욕적인 거가 됐지만은 그냥 개수로 따지면 non hbm에서는 여전히 1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가 가동이 많이 됐을 때 수혜를 받는 삼성전자의 소부장제 그래서 여기서는 꼭 hbm이 아니고 소재주 부품주 이런 것도 나쁘지 않죠 문제는요 소재주나 이런 삼성전자의 하이닉스가 작년 9월달부터 감산했다가 감산을 돌리고 정상화되고 있는데 정상화되는 속도가 높아야지 소재주가 실적이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어떤 회사는 2분기부터 좋아지는 데가 있고요 어떤 회사는 삼성전자가 돼야지 좋아지는 데가 있어서 속도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덥서 또 소재주 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소재주 이렇게 덥서 왕창 안 돼요 속도가 달라서 천천히 올라와요 그래서 아주 솔직히 말하면 아주 단기적으로 말이죠 여전히 하이닉스 관련되는 HBM이라든지 후공종 이런 종목 또는 PCB 종목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건 다른 얘기인데 삼성이 하이닉스가 서로 싸우는 관계 없거든요 이러면 구글하고 엔비디아하고 그런 쪽에 PCB 공급하는 업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삼성하이닉스 싸움에 동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HBM이 아닌 쪽에 아까 소재주 이런 개똥으로 시간 차이를 두고 이렇게 스프라이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긴 해요 그러다가 올 가을 넘어가서 올 겨울쯤 되면 아까 HBM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넌 HBM 쪽이 슈트지가 나가지고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는 게 지금 아직 안 보이고 시나리오거든요 많이 시나리오가 전개되면 올 가을 겨울쯤에는 삼성은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죠 내년 전망이 좋아지면 그때 투자를 결정해요 HBM 아닌 거 넌 HBM 트래디셔널 메모리에 대한 투자를 2분기 지나고 지금 3분기 4분기 들어가는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걸 확인하고 하면은 자신 있게 되면은 그때 투자를 단행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오더가 올 거란 말이에요 연말 이전에 그래서 지금 6월 말 7월 8월 9월에 일어나느냐 일반적인 레거시 장비 업체들 그게 빠르지는 않고 가을 겨울쯤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가는 하이닉스 중심에 HBM 주식이 여전히 나쁘지 않고 아니면 삼성 하이닉스 싸우는 거에 무관한 그런 종목 그리고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2, 3개월 뒤에 3분기 실적부터는 분명히 좋아지는 소재주 이런 패턴이고 결국에 가서는 non-HBM 레거시 프로덕트에 투수가 되면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하면은 그 업체까지 가는 거죠 이게 줄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2달 3달 타이밍이 다르면 안 맞을 수도 있죠 또는 아니면 너무 복잡하니까 한쪽만 왕창 이렇게 하면은 손가락 박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약간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자본 배치를 해놓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도 그렇죠 본인이 하는 장비주 하나 그렇죠 본인이 하는 소재주 한두 개 뭐 이런 식으로 해놓거든요 한 20% 30%씩 타이밍이 맞으면 운 좋으면 좋은데 운 좋으면 안 좋으면 한 3개월 동안 손가락 박을 수도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투자가 어렵다는 게 이런 로케이션에서 또 오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필요 없으면 삼성은 자 하니스 둘 중에 골라요 둘 다 헷갈려요 그럼 둘 다 사요 둘 다 사는데 문제는 매크로가 금리 인하를 모를 것 같아요 그게 자꾸 신경 써요 그럼 현금을 30% 갖고 있어요 이렇게 밖에 못하는 거고 좀 더 복잡하면 한국 주식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미국 주식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업사이드가 아주 많지 않습니다 한국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네 지금 어떻게 해서 나는 미국 주식을 더 많이 할 땐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IT나 반도체 얘기인데 거기도 많이 갔어요 이제 거기까지 약간 조정받는데 그럼 우리도 조정받겠지만 우리가 언더퍼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는 마이크론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저희가 27일에 찍고 있는데 27일 우리 시간으로 아침에 네 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미국의 장마감 이후에 근데 마이크론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 그렇죠 컨콜 내용도 굉장히 막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네 정작 시간을 걸어 해서 7% 넘게 그렇군요 네 네 왜 그럴까요 심플합니다 얘네 실적이 3분기 실적이거든요 네 3, 4, 5월달 실적이었어요 네 얘네는 매출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네 매출이 원래 시장 예상보다 2% 더 잘 나왔습니다 2% 2% 더 잘 나긴 더 잘 나왔어요 네 네 근데 가이던스 이제는 6, 7, 8월 이게 4, 4분기인데 4, 4분기 가이던스가 74억불에서 78억불인가 70 몇억불 줬어요 근데 원래 시장에서 보고 있는 그 수치하고 1% 차 밖에 없어요 2% 1% 이게 시장보다 아웃포먼트하고 시장기대보다 비트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대충 부합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냥 대충 부합한 거 같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왜 빠졌을까 근데 다른 방송도 얘기했는데 시장은 IT 주식은 워낙 똑똑한 사람이 많고 그래서 위스퍼넘버를 알아야 돼요 음 숙딱숙딱 넘버 아까 70 몇억불이라는 게 저기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시장에서 기대치기하고 비슷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표론적으로 그런 거고 실제적으로는 위스퍼넘버는 80억 달러 이상이었어요 아 가이던스 가이던스요 가이던스가 나온 숫자가 예상이라는 숫자가 비슷하다 얘기했는데 예상한다는 것이 실제 위스퍼넘버는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78억 달러가 아니라 80억 달러 80억 달러 80억 달러 딱 그것만큼 빠진 거예요 아 그런데 그렇게 개선해서 합니까 김정은 씨 당신 잘 알아? 제가 알아요 3월 21일 날 마이크론 실제 발표됐어요 3개월 전에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다음에 2분기죠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3월 21일 날 발표했어요 네 발표했어요 실적이 매출이 예상보다 9% 잘 나왔어요 9%입니다 네 네 가이던스 수술 거 아니에요 네 3월 달에 지금 오늘 발표된 3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줬을 거 아닙니까 매출이 그런데 그 당시 예상을 원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10% 잘 나왔어요 3개월 전에는 실적과 매출 실적과 그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대충 10% 정도 시장보다 높았어요 지금 하고 달리 그 당시 HBM 정보가 별로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회사가 공식적으로 얼마 얼마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HBM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그게 something new에요 something new가 들어가고 실적이 실제 가이던스까지 10% 이상 좋다 보니 10% 좋다 보니까 네 그날 본장에서 14%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가이던스가 실제는 위스퍼너보다 낮았다는 거고 something new는 없었어요 아까 다 좋다 했는데 새로운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어 다 아는 거야 네 그러니까 실망해서 7% 빼고 보는 거야 주가도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또 많이 오른 게 또 반영이 돼 있다라는 뜻이었고 네 그리고 원래 실적에 대한 예상은 거의 8번이면 7번 다 비트하기 때문에 그 비트한 게 전혀 새롭지 않아요 많이 비트하거나 새로운 게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너무 비관적이었는데 마이크로는 이렇게 빠졌잖아요 네 근데 삼성하고 하이닉스 임팩트는 중립적입니다 그렇죠 삼성하이닉스 주가는 27일에는 별로 안 빠지고 있고 네 중립적인 게 맞고요 하루 이틀 지나면 또 파지티브 할 수도 있어요 어디 가요 마이크로니 아니면 당장에는 하이닉스겠죠 삼성전자도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약간 복합적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거 없었잖아요 새로운 거 없었잖아요 hbm에 합시다 hbm에서 엄청 더 잘 더 잘한다든지 자기네가 수율이 잘 나와 고객을 어떻게 했어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당장에 몇 개월 내로 투자 계획을 엄청 늘리는 것도 없었거든요 그건 뭐죠 프로그레스가 빠르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건 하이닉스에 좋은 거에요 삼성은 어떻게 나쁘지 않죠 그렇죠 경쟁사니까 네 그래서 걔네들 something new가 없었다는 거 자체가 우리한테는 나쁜 게 아니에요 아 그런데 한미반도체는 안 좋죠 어저까지 기대했을 거래 고객 썼네 걔네가 잘 되면은 걔 팔을 많이 늘리자면은 우리가 하이닉스 다음으로 중요한 커스터머니까 아직 한미반도 삼성이 안 들어가니까 파지티브하다고 어떻게 땡겼을 수도 있는데 이게 뭐지 새로운 거 없네 그럼 장비업체가 우리 같은 한미반도체는 마이크로니에 의존을 하니까 그런 거 빠진 거죠 참 이런 메커니즘을 또 잘 해석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죠 어렵죠 그리고 아까 그 소부장 이야기를 좀 잠깐 하기는 했는데 한미반도체도 이야기를 좀 하셨고 네 네 최근에 보면 hbm 덕분에 후공정 기업들이 훨씬 더 빛을 많이 보았잖아요 맞습니다 전공정 기업들은 뭐 그래도 오른 것들은 좀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또 그렇죠 너무 많이 이제 좀 편차가 발생을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단기적으로는 hbm 하이닉스 그다음에 좀 시차를 두고 소재주 그 다음에 연말 정도에 전공정 대표주 이런 패턴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전제는 삼성 하이닉스 실적이 예상대로 이상 부합하는 거 이상 나와야 돼요 실적이 예상보다 더 잘 나와야지 투자를 계속 한다는 거 느낌을 받을 거 아닌 게 아니겠어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고객 전제를 깔고 가면서 그런 패턴들을 갈 것 소재라든지 하이닉스가 주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삼성이나 그 하이닉스의 정통적인 레거시 투자 전공정 투자 고객이 가을 빠르면 늦으면 겨울 들어가서나 모멘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거는 우리 김장열 본부장님이 베스트 애널리스트 반도체 쪽으로는 또 이제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반도체 애널리스트를 베스트한 지도 오래돼 가지고 옛날에 현대증권 현대증권 네 그래서 15년 전에 미래에셋도 계셔서 네 그래서 또 많이 여쭤봤고요 그 코스닥 쪽 이야기를 좀 여쭤보자면 네 6월 27일까지 네 그러니까 개인투자자분들이 코스피에서는 한 13조 원 정도 순 매도를 했는데 코스닥에서는 한 5, 6조 원 정도 순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뭘 매수했을까요 업종별로 2차전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바이오도 많으니까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코스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익률로는 이제 마이너스권이고 마이너스죠 네 부진하고 부진하죠 특히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안 좋았고 일단 2차전지가 안 좋았고 근데 그걸 개인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사고 있고 많이 사셨고 정가 매수로 이건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안타깝습니다만 그 섹터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네 2차전지 포함해서 일부 반도체도 소부장 실적이 안 나오는 소부장이 있거든요 네 한창 걸리는 거 다 1, 2분기가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 들어가신 분은 꽤 한 6개월 정도 쉽지 않거나 손절미에 갔을 수도 있어요 같은 반도체가 반도체가 같지 않거든요 네 근데 2차전지는 다 비슷하게 내려갔죠 2차전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 반도체 소부장 얘기했으니까 2차전 아 반도체 소부장도 이렇게 만약에 계속 안 가거나 그런 주식은 쳐내시는 게 맞아요 네 너무 미련 갖지 마세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제 할 때 20%씩 한 정보 이렇게 세치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 삼성 하이닝슨 주식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넥스 5% 개별 주식 반도체 소부장 이렇게 봅니다 옛날에 작년처럼 에코프로 30%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아무리 반도처도 하고 그 어느 특정 정보가 30% 나와서 올인해 이런 거 올인했다가 망가질 수 있거든요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실적이 나오니 체크하기 어렵잖아요 커버도 안 되는 종목 자기만의 거 제가 여기서 20년인데 그 사람하고 얘기해도 IR상하고 친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틀릴 수 있지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그런 리스크도 있는데 어떻게 한 종목을 커버도 잘 안 되는 종목을 자기가 안다고 들어갔다가 계속 30% 빠지는데도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그냥 끙끙 앓고 가고 있어 반도체 좋다고 누가 얘기하는데 왜 이건 안 가 끙끙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과감히 버릴 땐 버려야 되는 겁니다 반도체 소부장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됐고요 더 이상 얘기하십시오 네 2차전지는 논란이 많습니다 국회에서 그렇죠 최근 한 달 전부터 기관이저 샀어요 2차전지를? 네 2차전지 서플라이저 조금 샀어요 셀을요 아니면 소재를? 여러 가지 있는데 자기 취향에 맞게 샀는데 결론적으로는 소재주 주식 산 사람만 올랐죠 양극재라든지 셀 주식은 아작이 났죠 엘젠소리고 삼성 엘스드에도 안 좋고 양극재는 말할 것도 없고 계속 앉았죠 그런 주식 산 사람도 있는데 성공한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 지금까지도 하는 거는 소재주 전해질 전해질 동급 동박 첨가액 동박 관련된 거 이런 종목만 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대주전자재료 최근에 한 거는 롯데 에너지 동박 동박 SKC 이 때문에 그걸 선침해했다고 보여지는 게 지금 나머지 것들은 나머지 것들은 아니요 갑자기 지금 다 왔어요 8월부터 갑자기 양극재 갈 수 있어요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차피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전반적으로 비슷할 텐데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전해질이라든지 동박 이런 거는 그거는 어차피 그쪽 섹터이기 때문에 양극재 양극재 이슈가 되는 거는 그 전기차에 가장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게 저기 배터리인데 배터리에서 가장 큰 거 40%가 양극재이기 때문에 양극재 양극재는 그런 1분기 2분기 출하라는 거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 서프라이 되고 그러는 건데 아까 양극재는 비중이 작아요 그래서 양극재는 기술 개발이 중요하고 전해질도 작아요 전해질도 중국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어떻고 이런 다른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건 바라볼 수 있는 영역이 다뤄 있어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극재 중심이 우리가 많으니까 셀도 그렇고 LG 스프레이 LG 엔솔 삼성 SDI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뭐 LNF 많잖아요 그렇죠 포스코 퓨처인까지 이런 종목이 바닥이냐 그게 바닥에 확인하고 올라가야지 전체 시가촌이 크니까 그게 올라가야지 코스닥에 올라가고 개인들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관들도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근데 머리를 굴리다가 혹시 바닥에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져서 네 한 달 전부터 조금 조금 사긴 했어요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 대표적인 게 포스코 퓨처엠도 사기도 하고 누구는 에코프로 비엠 샀는데 애널리스트들은 냉하죠 냉하잖아요 애널리스트들 2분기가 바닥인지 3분기가 바닥인지 아직 모릅니다 2차전지 쪽이요 네 양극재 중심으로 양극재는 셀이지 양극재는 셀이고 네 응극재하고 이게 전에 다른 겁니다 양극재 셀 왜 2분기 바닥인지 3분기 바닥인지 모르냐 잠시만요 양극재 셀이라는 게 배터리 셀 얘기하시는 거 아니면 매도의 셀 아 매도의 셀 큰일 납니다 배터리 셀 배터리 셀 그러니까 전기차가 안 팔리면 셀 업체들이 엘젠소라고 삼성 sd가 힘들고 거기 가장 중요한 게 양극재 업체가 수요가 안 따라오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응극재하고 이건 다른 얘기라고 그러면 이쪽에 가 2분기 바닥 1분기 바닥인지 아직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테슬라 또는 테슬라 지겹죠 gm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니까 gm 이게 얼티움 셀 얼티움 해가지고 lg 엔솔 들어가고 lg 엔솔이 잘하면 lg 나면 거기에 양극재 들어가면 포스코 퓨처엠도 들어가고 lnf 들어가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gm이 올해 판매하기로 한 그 전기차의 목표가 하향 조정됩니다 이게 한 25만 대 30만 대까지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5월까지 판매되어 보니까 월 6천대 8천대도 못 팔아 그러니까 20만 20 몇만대를 팔 쓰는 방법이 없어요 갑자기 6월 달부터 월 한 2만 대 3만 대씩 쭉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운그레이드 돼야 돼요 포캐스트가 gm 그러면 gm 포캐스트 다운그레이드 누가 포캐스트 다운되죠 lg 엔솔부터 다운됩니다 lg 엔솔이 올해 원래 매출 목표가요 회사가 에너지스트 가이던스 주거든요 1월달에 yy 5% 성장이었어요 그런데 lg 엔솔 잘 들어보세요 네 상반기까지 매출이 어떻게 되느냐 작년 대비했을 때 컨센서스 수치는 마이너스 20 몇 프로입니다 이게 플러스 5% 되려면 하반기 어떻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20%에요 하반기 엄청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게 수정이 돼야 되는데 아마도 플러스 5가 갑자기 이렇게 마이너스 몇 퍼센트로 수정 가이던스는 안 줄 텐데 7월달에 lg 엔솔이 에너지스트한테 가이던스를 주게 돼 있어요 원래 그렇게 하거든요 중간에 아마도 플러스 5%는 속마음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를 해야 되는데 충격이 있어서 그런지 아마 그냥 플랫 정도를 줄지 몰라요 그러면 에너지스트들도 갑작스럽게 플러스 5% 올해 성장을 마이너스 10%로 예상하는 거를 제시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 속으로는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7월달에 업데이트 되는 숫자가 한번 내려갈 텐데 내려갈 수 있다 그게 디엔드가 아닐 가능성이 꽤 높다 더 내려갈 수 있다 더 내려갈 수 있죠 근데 그게 안 내려가려면 gm이 월 6천만 대 파는 것이 갑자기 2, 3만대를 확 올라가야 돼요 그게 gm이 왜 그러냐면 gm이 저가 모델이나 3만 3만 불 대를 가격 최근에 나단 말이에요 그게 잘 팔려야지 그것이 6천대도 아니고 2만 대 3만 대 대야지 20만 대 근처로 더 가는 건데 지금 봤을 때는 원래 계획보다 최소한 20% 이상 빠져요 그거는 이제 전방 시장을 같이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이 어떻게 얼마나 또 주문을 하는지가 핵심인데 그렇죠 근데 최근에 보면 현대차 랠리 펼치고 있고 현대차 원체 이제 미국에서 잘 하니까 그건 하이브리드죠 우리 전기차 때문에 그렇죠 하이브리드고 근데 최근에 보면 리비안도 어디입니까 아마존이었나요 폭스바겐 폭스바겐 독일의 폭스바겐한테 투자를 또 받아서 뭐 20 몇 퍼센트 주가 막 급등하기도 했고 어저께 한 20 몇 퍼센트 덕분에 테슬라도 같이 좀 190달러 이상 또 회복을 하고 이런 거 보면 저는 조금 이제 내다보면 그렇죠 얼마 전에 yg클럽에서도 자동차 쪽 섹터 세미나를 했습니다만 금리가 인하가 되면 네 그래도 자동차 캐피털 뭐 할부 금리도 낮아지고 자동차 소비 쪽도 조금 더 시장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시간을 두고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좀 스트림이 좋아지지 않을까 시간을 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두면 시간이 한 두 달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1년이 더 갈 수도 있고요 최소한 저는 6개월 그러니까 전기차까지 가려면 의미 있게 가려면 6개월 뒤인데 6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고 기대치가 넘으면 내년까지 안 가고 올 겨울쯤에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2분기는 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3분기 바닥을 확인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는데 아까 금리 인하가 되면 좋죠 그러면 자동차 사죠 근데 다시 와요 어떤 자동차 사실까요 전통 자동차 하이브리드 전기차 현재로서는 또 하이브리드가 인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해줘야 돼요 우리는 미국 같은 경우는 충전소도 있어요 충전도 우리도 충전도 있는데 충전도 해결 구조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건 충전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가격을 낮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격을 낮춘다는 게 그런데 운영비까지 낮추는 거니까 보조금이 없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운영비 빼려면 한 5년 만에 다 뽑아야 되는데 5년 만에 다 뽑으려면 가격이 더 낮춰지든지 그렇죠 다른 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낮춰졌을 때 반응이 나와야 돼요 지금요 5월달에 미국의 전기차 판매는요 작년 대비 5%밖에 성장 안 돼요 유럽은 또 유럽도 구구돼가지고 뭐 전기차 어떻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앞날이 밝은가요 금리 인하만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금리 인하를 뭐 두 번 세 번 빨리빨리 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저기 아까 좋은 얘기 하셨는데 전기차 업체들이 생각보다 더 출혈경쟁 비슷하게 되게 가격을 낮추면은 출혈이 있지만은 한 두 분기 뒤에 수요가 금리 인하와 함께 겹치면 가격 인하 그러면 달라질 수 있어요 금리 인하가 빠르게 되면서 그다음에 가격 인하를 과감히 출혈경쟁을 해야지 그런데 그 순간순간에는 업체들이 부품업체들이 수요의 압력을 가격의 압력을 받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 다음에 뒤를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게 턴어라운드 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네 그리도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금리 인하를 빨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건데 금리 인하를 빨리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 인하를 안 하거나 한 번으로 끝나고 올해 한 번 하고 9월 1, 10월 하고 내년 3월 좀 하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죠 만약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6월 FOMC에서 되게 매파적으로 발언이 나왔는데도 시장은 9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다라는 것도 반영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금리 인하가 만약에 잘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충격이 될 수도 아니 무슨 얘기냐면 유증을 해야 되는 업체들도 꽤 나올 겁니다 자금률도 여러분들 알 만한 회사들이 다 가능성이 저는 함부로 얘기 못하는데 업계에서는 국민 업계에서는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전기차 업체들이 아니면 아니요 우리 부품 2차전지 알 만한 회사들 네 다 노출돼 있어요 부채가 많고요 그다음에 투자를 받으려면 돈이 부족해요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거 하니까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바닥이나 하더라도 그러니까 확실히 바닥을 확인하고 금리 인하 되는 거 하고 구조적인 이슈가 아니라도 가격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걸 보고 하자는 건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2차전지 있는 어떤 섹터에 좀 사고 싶어요 척후병을 보면 척후병 네 척후병에 해당되는 것이 요즘 보니까 제가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 좀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롯데에너지 뭐 트루스 대주전자 이런 것들이에요 양극제는 한 달 한 달 두 달 뭐 이런 거 난리 치잖아요 그거 맞출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양극제 하면 포스코 퓨처엠 가 낫다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쪽이 얘기했으니까 포스코홀딩에서 얘기한 편이니까 포스코 퓨처엠은 유산전자 할 수도 있어요 아 그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추론하는 사람들이 꽤 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야 그렇게 해도 얘네들은 잘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 좀 기다려 볼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린 다른 종목들은 그런 리스크가 더 클까요 덜 할까요 내가 굳이 바닥을 만들려고 내가 애쓸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근데 이럴 때 금리나가 임박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뀔 수 있고 다른 섹터가 갈 게 없어 자동차나 일반적인 자동차 반도체 뭐 조선주 화장품 이런 주가 땡기지 않아 너무 많이 올라갔거나 아니면 그쪽도 펀더멘터리 까리까리해 그러면 더럽게 많이 빠진 2차전지가 갑자기 튀면 그건 업사이드 리스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척후병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척후병 보내는 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난단스러운 거지 이게 요즘 분위기다 기간이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알아서 하시는데 근데 그런 걸 아시고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 하다 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척후병을 조금만 보내 놓고 일단은 지켜보자 라는 심리가 더 강하다 근데 양극재보다는 아까 다른 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롯데에너지 트리즈나 이런 것들이 안 싼데 오래 기준으로는 이거는 지금 양극재 이슈가 아니고 내년도 이슈니까 내년도가 되면 PR이 30배 이하야 그럼 리즈러블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 2차전지 그렇죠 예전의 배비전을 보면 물론 지금 말씀드린 이 시점에는 벌써 제가 다른 리포트 롯데에너지 리포트가 지난주에 나왔으니까 주가 좀 오는 상태입니까 뭐 타이밍은 다른 문제인데 하여튼 그런 심리가 녹아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코스닥의 센티잖아요 그렇죠 반대소 소비자 말고 그리고 이제 뭐죠 바이오죠 바이오죠 바이오는 워낙 개별 유지가 많잖아요 네 HLB 알테오젠 많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알테오젠 좋아하는데 HLB는 제가 전혀 모르겠고 Don't ask me 물어보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 심리가 6개월 뒤 뭐 한 아니면 금리이나 하고 몇 개월 뒤에 좀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저렇게 잘 가는 주식들이 있는데 내가 굳이 먼저 가서 같이 고통받고 있어야 돼 막 이런 생각들도 나오는 거고요 네 2024년 초부터 좀 화두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밸류업 주식들인데 그렇죠 앞에서도 뭐 KB금융이 올해 뭐 40 몇 퍼센트 벌써 올랐다라는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좀 쉬어가고 있는 흐름들은 보여요 네 물론 이제 뭐 밸류업도 이렇게 강제성이 없고 그렇죠 기업들에게 자율성으로 맡겨 놓고 하다 보니까 좀 실망을 한 것도 있는데 물론 뭐 일본처럼 뭐 한 10년 이상을 뭐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밸류업으로 올랐던 주식들은 지금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으세요 밸류업들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금융 은행으로 대표되는 그게 KB나 이런 게 옳은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이 0.4 중반 안 돼요 아직도 회사가 얘기하는 그런 ROE 측면에 가면은 이게 한 0.5배 0.6배 근처가 갈 수 있다는 게 시장에서의 전반적인 컨센터스예요 그런데 문제는 0.5배 가는 속도가 올해 말이냐 내년 초냐 이런 내년 후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 쪽은 제가 봤을 때는 기다림은 가능성이 있는데 은행 쪽의 리스크는 우리나라 경기가 생각보다 좋아진다고 하는데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아까 밸류업을 하라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속도가 좀 느릴 수도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지 했죠 지금 주가가 안 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속도가 가다가 멈추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은행 관련된 주식은 대표주는 아직 룸이 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차죠 자동차요 이제는 기업 밸류업인데 이거는 기업 밸류업을 강제를 하든 안 하든 원래 갖고 있는 플랜이 워낙 뚜렷하게 명확하게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미 게임이 끝난 거야 이거는 밸류업 이슈가 아니고 밸류업은 가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결국은 다시 픽아웃 픽아웃이 뭐죠 출하량이 유럽이고 미국이고 출하량이 조금 마켓이요 경제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조금 둔화될 수 있다 경기에 관련되기도 하고 각국에 무슨 규제도 있고 견제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환율이 지금 좋잖아요 엄청 좋은데 환율이 언젠가 금리 인하하면 아이러니하게도 반대로 갑니다 올해 말까지는 모든 사람이 1300 이하로 내려갈 거라 아무도 얘기 안 하네요 이제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내려가면 그러면 픽아웃 얘기가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에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까지는 세게 안 나올 것 같아요 픽아웃이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입장에서는 자동차는 밸류업을 할 수 있는 스스로의 비전이 명확하고 제시됐고 픽아웃 논란이 나오기에는 5시간이 있어 보이니까 은행보다 조금 나아 보여요 마지막으로 지주회사? 많이 얘기했잖아요 지배구죠 지배구 하는데 이것도 역시 자기 넘버가 있는 회사만 자체 사업의 넘버가 아니면 비전이 있는 회사만 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LS LS SK에 좋았는데 일단 잡음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되죠 모르겠어요 거긴 좀 자금난도 좀 있다고 네 지금 뭐 판다 그러고 SK 부분도 있고 또 회사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SK는 제외되고 LS는 여전히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파로 올라가서 타이밍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업별류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투세? 네 빼놓을 수 없죠 네 금투세를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제 여론이 되게 많이 이제 성나 있는데 성나 있는지 정치권이 과연 이 좀 분위기를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읽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원체 또 이제 세법이라는 게 거의 연말에 예산안이랑 같이 통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내내 시장은 좀 불확실성을 안고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게 좀 제일 걱정스럽죠 누가 결정하는 거죠? 국회의원을 결정하는 거죠 국회의원을 지금 여당의 정치 얘기는 안 할 수 없는데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죠 그다음에 야당의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거는 결정됐다고 해야 되겠죠 거기 뭐 답은 정해져 있던 거고 그런데 여당은 원내대표가 대표가 될 수도 있지만 당대표하고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원내로 들어온 사람이 당대표가 될 수도 있고 원외로 인사는 당대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대표는 원외에서도 가능하죠 그것도 이슈고 그다음에 지금 야당의 대표가 선거 재판 받고 있잖아요 그것도 야당을 건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나 복잡해서 이행한 정보에서 국민이 아니 국민을 재생 생각했으면 다른 얘기인데 우리 의료 파업이 있잖아요 이따위로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컴플로마이스가 어떻게 하면 되죠 잠깐 보류라든지 전쟁 중에도 휴전을 가끔 하는데 이거는 그게 없어 우리나라 내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는 판인데 여당 야당이 그게 컴플로마이스가 될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 공식을 안 하는데 이거 디스카운트 요인입니다 해결될 때까지 제가 2800에서 2900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강조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 저기 금융투조소세 금투조세 폐지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시장하는데 하더라도 삼성아닉스는 근본적으로 가장 덜 영향을 받을 주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빼놓고 이거 주식만 확 올라가면 그래도 이게 2800에서 2600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지수는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그따위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가을 겨울 됐을 때는 장 없습니다 장 없다 그러니까 아주 잘난 놈만 안 빠지는 정도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심각합니다 장 없다는 표현이 여의도에서 선수들이 쓰는 표현 아닙니까? 시장 재미없을 거다 그러게요 저도 이제 그래서 기업 벨리압이 아니고 그게 더 크죠 그렇죠 그래서 코스닥 기업들 중소형주들 가을부터 또 엄청 흔들리게 될 텐데 근데 또 상대적으로 보면 대형주들 수급이 그나마 괜찮은 기업들은 또 버틸 거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또 살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안 하지는 않는 그러니까 센티먼트를 나빠지지 않게 그거 데드라인은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9월이라 와요 9월 20일 추석이잖아요 그때 그 얘기 엄청 나올 겁니다 그 전에 해결을 해 주시지 않으면 네거티브하게 반응할 가능성 꽤 높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예산안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간 뒤에 그것 가지고 원포인트로 이거 하나만 빨리 처리합시다 라고 했던 걸 본 게 기억이 언제였어요? 네 거의 그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제 바람은 뭐 가을이 됐다 최대한 빨리 금투세부터 폐지를 확정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당 여당이 한쪽에서 큰 것씩을 양보 안 하면 안 될 가능성을 저는 65% 보고 있고요 그 지금은 제가 부각시키는 안식이 중요한 게 아닌데 영향을 안 주고 있는데 이제 6, 7, 8, 9 모든 사람이 해피할 때 그때 그게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 지면상에서도 계속 금투세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아이고 화가 나요 그게 제일 불안해요 제일 불안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해외 주식 투자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달라진 게 뭐예요? 다른 게 없잖아 또 엔비디아도 엄청 많이 사셨고 올해 제일 많이 샀고 그렇죠 엔비디아 많이 사가지고 달러가 강사가 되는 걸 괜찮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돈 보니까 옛날 같으면 5달러 강사도 뭐 나라 망한다 말이에요 그런 거 싹 들어갔잖아요 환율 1,400원 넘어봐라 나는 좋지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 늘어났다니까 그러기나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김장렬 본부장님은 미국 주식의 상승 여력보다는 한국 중시의 상승 여력이 더 높아 보인다 아까 이런 금투세 정치 이런 거 빼고입니다 빼고 이런 근데 변수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금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잠깐 언급을 해 주시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또 계속 변하잖아요 연주위원들도 뭐 발언이 계속 바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시장은 이것도 미워도 15번 미워도 11번 미워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게 그래도 9월 아니겠어 이렇게 한 60, 70%의 확률로 9월 금리 날을 내다보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9월인지 11월인지 첫 번째는 우리 지금 7월 가고 있으니까 6월 고용 그다음에 인플레이 데이터가 7월 둘째 중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삼성전자 실제보다 더 중요해요 사실 삼성전자 실제 안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다음 주에 있는 CPI 넘버하고 고용 데이터 나오잖아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 거의 그게 마지막 데이터인가요 8월 달이 있는데 7월 달 나오면 6월 달 나오면 기울기를 가늠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유가가 올라간 것이 6월 달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더 올라간다고 보면 카테스트로피 이제 아주 재앙 비슷하게 오는 거니까 재앙은 아니고 아주 이상한 변수가 또 다시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6월과 반영이 된 게 7월에 발표되면 대충 한 70%는 감이 잡힐 것 같아요 9월에 할 수 있는지 안 하는지 그런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할 수 있다 왜 6월 데이터 나오고 7월 데이터 나오는 8월 초까지 지표들이 내려간다고 보는 게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9월에 할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두 번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연준도 두 번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시장이 바라면 두 번이지만 그러면 한 번으로 일단 끝내 한 번 해놓고 보자는 심정이라면 11월보다는 9월이 편하죠 웬만하면 그래서 연준도 지금 얘기 나온 게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누구는 9월 누구는 11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죠? 그 사람의 성향마다 다른데 결국은 이제 데이터가 뒷받침이 되면 웬만하면 9월에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금리가 그것까지는 주가에 반연돼 있습니다 9월, 11월 혹은 9월, 12월 이렇게 연속적으로 내리는 것보다 차라리 11월이 아니라 9월에 앞서서 내리는 게 차라리 선택적으로는 좋죠 선택할 룸이 넓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했어요 그런데 가서 11월, 12월에 하느냐 하면 또 다른 문제 그때 또 연속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즉 데이터 포인트가 작년 하반기에 이렇게 기저가 있어서 뒤로 갈수록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한 번 그러니까 한 번 해놓고도 9월 하고 나서 11월, 12월에 데이터와이즈는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 번을 끝날 수도 있어요 그냥 한 번만 하고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결국 그러면 이제 우리 장이 9월까지 가다가 오히려 그 다음부터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시장은 9월하고 연말에 한 번 더 그렇죠 이걸 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60, 70%인데 만약에 한 분이 그렇게 하면 3분기에 올라갔다가 4분기에 주춤하는 이런 패턴을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거의 저도 진행하면서 지겹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준금리 이야기도 이게 언제까지 얼마나 이 매크로가 또 시장을 지배할 것이냐를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9월에 만약에 금리를 이나 하든 안 하든 앞으로 금리의 영향력 아니면 금리 그 전망 자체의 시장 영향력은 어떻게 보세요? 줄어듭니다 갈수록? 갈수록 줄죠 생각해보세요 연초에 미국이 지금 아까 16%, 18% 반도체는 한 30% 우리는 4%밖에 먹으러 왔습니다만 연초 시작할 때 금융이나 몇 번 한다고 그랬어요? 다섯, 여섯 번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버텼잖아요 펀더멘트 좋은 주식 버텼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한다는 그런 극단적인 행동은 아니면 속도의 문제지 점점 갈수록 임팩트가 작아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네 미국도 사상 최고가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때문에 아니고 금리를 한 번 하느냐 두 번 하느냐 한 번 늦게 하느냐 이런 걸로 인해서 주식 시장의 흐름이 더 임팩트가 있다기 보다는 덜 임팩트가 있고 다만 그 상간에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AI금 나발이금 하네 그러니까 그 주식에 기술적인 저항이 있어요 AI 고점 논란 이게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보다는 그 AI 고점 논란이 더 큰 문제예요 그러면 그 AI 고점 논란에 대해서 이게 엔비디아도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 논란은 40배, 비하 40배 뭐라 될까 주식 분할하기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400달러, 800달러, 1000달러, 1200달러, 1300달러 지금은 120, 130달러입니다만 이것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이 AI 고점 논란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뷰는 어떠신가요? 8월 20 며칠 날 얘네 실적이 나오죠 엔비디아 네, 얘네 5, 6, 7 5, 6, 7 분기가 8월 며칠 날 나와요 우리는 보통 다 7월 달에 다 2분기 나오지만 얘네는 달라서 그러니까 회계연도 결산 시점이 다르죠 네, 다르죠 그래서 5, 6, 7월 달이 8월 중순 이후에 나와 세세 중간에 나올 텐데 그때 성장률이 매출 기준으로 지금 원래 가이던스 증가하면 110%, 120% 될 거예요 YY 매출 성장률 네, 이게 100% 이하가 나온다? 혹시 그러면 끝입니다 아, 그렇죠 주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렇고 150% 나온다 가이던스도 훨씬 많이 나왔어 한 번 더 연장될 것 같은데 그게 가장 큰 분기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확실한 서프라이즈로 보여줘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애매하게 110% 가이던스에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면 이전 임팩트보다 긍정적인 임팩트는 떨어질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8월, 9월 달에는 AI, HBM 논란보다는 아마도 온 디바이스 AI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제대로 한 번 체크해 보는 초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온 디바이스 PC,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플러스, 애플의 제품들이 지금 아직 그렇게 많이 안 됐잖아요 나오긴 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한 8월 말, 9월, 8월 9월 넘어갈 때는 좀 체크할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주가는 HBM, 엔비디아가 1등, 2등, 3등 하니까 그게 하이라이스를 봤죠 그런데 그 임팩트는 110% 성장률 기준으로 90% 나올 일도 없을 것 같고 140%도 아닐 것 같으니까 임팩트가 아직 크진 않아요 여전히 그때 가더라도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주가가 올라가면 지금 PER이 40배인데 40배 좀 못 믿는데 좀 빠져서 그것이 뭐 그때 계속 올라가서 150% 갑니다 그러면 그 넘버 나오기 전까지는 한 50배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논란이 나오지 주가가 안 가서 110불, 100불 나오면 30, 35배니까 안 비싸네 그런데 올라가고 싶은데 근거가 없어 그럼 그거 가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110달러도 150달러도 둘 다 가능한데 150달러를 가서 8월 말에 맞이하면 위 리스크가 커지는 거고 110달러로 가면 리스크는 적은데 아무래도 임팩트가 좀 적어지는 거고 이런 게 되는 거죠 실질적인 에너지 쉬프트는 온 디바이스 AI 그래서 오히려 애플의 아이폰 16을 앞두고 9월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AI 휴대폰 들어가는 거 그게 이제 아이폰 16에 들어가면 맞는데 아이폰 15에도 들어가거든요 그거 판매된 데이터가 6, 7월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러 PC까지 나왔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HP도 그렇게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한 분기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6, 7, 8월 달 나오면 9월 달 정도 되면 추석 전에 그때 데이터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요? 그걸 봐야지 내년도 전망이 보여지거든요 이게 또 지금 주가에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가도 봐야 되는 거고 앞에서 마이크론 사례를 말씀해 주신 것도 기대치 시장의 기대치랑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저 높이 있는 기대치는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시간 내에서 급락한 것처럼 오늘은 그렇게 안 빠질 수 있지 모르겠는데 본장에서는 혹시 적가 안을 세웠는데 그런데 일단 그런 반응을 했던 것 자체가 이제 기대치를 웬만하면 안 하면 까타스러워졌다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아지면 와 저 높아진 기대치를 어떻게 충족하지? 무서워 무서워 하는데 사실은 엔비디아는 지금까지 몇 개 분기 연속해서 기대치를 서프라이즈 대표님 대표님 시작할 때 10만 15만 할 때 기대치가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죠 대표님 잘생긴 했지만 별거 없어 한번 들어봐 50만 명 100만 명 돼 구독자 수가 그러면 그분들이 기대치가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조금만 미스하면 실망이 크죠 똑같은 거죠 엔비디아가 400불 이거 하기 전에 지금 40불 지금 3분의 1 가격일 때는 기대치가 낮았으니까 숙숙숙 올라왔지 이빠 이빠야 되는데 이게 좀 기대치가 쉽지가 않은 거죠 저희를 엔비디아랑 비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엔비디아급 아닙니까 엔비디아 한 2060의 그래픽 카드 정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 좀 여쭤보고 싶다 벌써 시간이 한 시간이 넘었네 하반기에 그래도 좀 기대할 만한 섹터들 왜냐하면 이제 벌써 하반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도 여러 가지 편에서 금투세라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는 또 해야 되니까 어느 쪽을 조금 더 괜찮게 보세요 반도체가 핵심인데 반도체가 핵심? 저는 아까 좀 이따 다크코스 말씀드릴 텐데 이미 다크코스 잘 잡았죠 어느 섹터도 지금은 30% 이상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30%라면 연간 상승률이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비중을 아 비중? 그러니까 몰빵 칠 거는 별로 없다?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일단 반도체를 빼고 얘기하면 저는 조선자동차 화장품 이 순서입니다 조선자동차 화장품 끝에부터 얘기하면 화장품은 9월에 데이터를 아주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수출 데이터가 약간 성장률이 조금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확률은 9월부터 있을 수 있습니다 9월에 온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크코스라고 하는 거는 저기 숨겨진 피드카드 아닙니까 그런데 화장품 좋은 건 다 알거든요 다크코스 빼 화장품은 너무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농담반 진담반 저는 이제 실리콘2가 실리콘3, 실리콘4, 실리콘5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지금 dm처럼 hbm 세대처럼 맞아요 맞는 맞습니다 눈높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부담이에요 부담인데 화장품은 아직까지 하는 건 두 가지예요 밸류에이션이 아직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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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그만큼 나가서 아무리 포시픽 말고 하면 대부분 중소잖아요 맷조 이하인데 이것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2010년 14년도 우리가 하참 화장품 잘 나갈 때 있잖아요 그때는 그때는 이렇게 조그만 주식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 중국발로 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발이죠 미국이 중국보다 시장이 큽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대신에 지금 막 시작했기 때문에 페네트리션이 낮아요 그게 잠재력이 될 수도 있고 속도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침투요 네 속도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 시장 침투 그런데 그 당시에 예전에 했을 때 25배 정도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대충 아무리 빼거나 한 15배 16배 이렇게 가거든요 룸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가 차트 보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무서워서 못 올라탈 것 같은데 엔비디아 저기 하기 전에 지금 1300분인데 800분대부터 엄청 주가가 올라 있었는데 넘버가 나오니까 지금 1200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왔을 때는 화장품도 꼭대기는 아니고 그 정도 아직 조금 있는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밸류에이션이 비싸질 않다 넘버가 나오니까 그런데 넘버가 한 분기 더 나고 나면 아마 9월달 제가 말씀드리는 게 3분기 4분기 넘어가잖아요 3분기 3분기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3분기 실적에 대한 거는 사람들이 막 에너스 얘기하니까 다음 달이면 다 대충 나올 거라고 7월 말 정도에 그리고 먼뜰리 매월 수출액이 나오잖아요 그때 10일 간격으로 그러니까 체크가 될 거 아니니까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그렇죠 한 9월 정도부터는 작년 9월이나 이런 것부터 숫자가 성장률이 좀 둔화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뭔가 그 전에 보여주면 달라지죠 그게 뭔가 이상하게 보여지면 갑자기 밸류에이션이 17배였다 하더라도 20배 안 갔다 하더라도 고정 논란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능성을 열어놓되 아직은 이만한 주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크호스라기보다는 반도체 말고 중에 괜찮다 그냥 계속 달리는 말이네요 다크호스는 아니고 달리는 말 다크호스 중에 또 하나 자동차는 아까 말씀 많이 했으니까 네 자동차 그다음에 조선은 제가 좋아합니다 반도체보다도 지금 더 좋아해요 일단 과거에 저가로 수주했던 것보다는 그러면 제대로 수주한 가격 고가라고 하는데 그게 2, 4분기부터 실적부터 반영이 돼요 이제 고가 수주한 게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된다 제대로 네 사실 조선주도 수주가 급증하기 시작해서 도크가 꽉 찬네 만에 한 것도 거의 2년 다 됐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네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좋을 거예요 근데 물론 실적이 좋은 반영이 주가 올랐죠 네 그런데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요 무슨 방산으로 한다 수주 MR으로 한다 계속 나오니까 그런 모멘텀을 봤을 때는 근데 이건 중간에 가다가 쉴 수도 있어요 한 3개월 쉴 수도 있거든요 어느 순간에 좀 긴 시계열로 본다면 한 2년을 투자한다면 제가 왔을 때는 반도체 못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제가 공부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레발 안 치기 위해서 다음 번에 나올 때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현전에서 그렇습니다 실제 다 코스는 뭐냐 2차 전지죠 아까 초반에 열심히 얘기하네요 네 일단 잠깐만요 조선 이야기를 하고 2차 전지로 넘어갈게요 네 조선은 근데 물론 이제 긴 시계열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초쯤이었나요 막 고점 대비 뭐 한 30% 이상 빠져가지고 그렇죠 큰 조정을 받고 막 이랬었던 적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과거에 수주 많이 해놓은 게 실적으로는 잘 찍히겠지만 더 이상의 수주는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랬었기도 했고 그렇죠 근데 수주가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2분기부터 좋아진다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한 달 전부터 본격가 됐는데 네 네 네 그전에 주가 빠졌던 그전에 빠졌던 거는 그래 2분기나 3분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수주는 작년에 워낙 많이 해서 한 2, 30% 주니까 네 수주는 별거 아니잖아 네 이렇게 그게 드라이버인데 드라이빙 폴스인데 크게 보니까 수주가 잘 나와요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다렸는데 실적이 나와 근데 다른 거 실적 나왔는데 대비했을 때 주가 안 갔어 그러니까 오로록 붙으니까 요즘 주가가 좋은 거죠 오로록 붙었나요 네 오로록 붙었어요 물론 조선주가 되게 가볍게 붙었네요 그렇죠 근데 조선주도 전국보다 좀 다르긴 한데 현대유포조선 삼성중공어 뭐 현대 뭐 조선해양 해양조선 그 다음에 뭐 하나오션은 애매한데 하여튼 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조선 전문가한테 물어보시고 흐름적으로는 그렇게 바뀐 것이 이제 한 달 전부터인데 이렇게 바뀌고 나서 이게 뭐 한두 달 만에 꺾일 일은 없을 것 같고요 한두 분기는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최선 요거는 이제 섹터 측면으로 보시는 거니까 조선주도 사실 이제 그 뭐라 그러니까 그 회사별로 네 네 또 천차만별이어가지고 그렇죠 모르면 그냥 또 ETF도 많이 있으니까요 요즘에는 그렇죠 전지가 다코스라고 말씀해 주신 거는 네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뭐 gm에 투자라든지 네 갑자기 gm이 갑자기 판매가 잘 돼 저가 제품을 내는데 네 2만 달러는 아니고 3만 불단은 저가라고 할 수 없지만 테슬라보다는 낮은 낙하겠잖아요 걔네 입장에서 그 제품이 나왔으니까 판매가 친구 월 한 6, 7천 대 8천 대 안 되는데 갑자기 2만 대 팔렸어 소식이 그러면 사람들이 다 깨거든요 그러면 주식을 많이 안 갖고 있는데 그게 업사이드를 서로 갖고 갈 수 있죠 다코스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요즘에 주변에 2차전지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왜 안 그러시겠어요 정말 많은데 그 사람들이 또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기 뭐 반도체 날아가고 있는데 근데 제가 거기서 잘못 이야기를 했다가 어렵죠 지금이라도 팔라고 했다가 나중에 모르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안타까운데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친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개인이 아닌데 누가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누가 보여주나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했다가 괜히 의상해요 그렇죠 친구지간에 의상하는데 어떻게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아무도 얘기 못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친하면 와서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성격이 들어서 얘기해 주지 한 달 전에 얘기했으면 저는 얘기했을 거예요 팔고 다 팔지 않은 거 애매하면 한 반 팔고 제가 누가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손전라인 20분 30분 넘어갔잖아요 네 네 네 무조건 파세요 반 반은 미련 갖고 있고 그건 본인 몫이고 팔아가지고 급하지 않게 공부 제대로 해갖고 다른 거 타라 타 올라 타라고 그러면 돼요 결단을 원내리면 소용없어요 근데 이게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아까 2차전지 다크호스일 수도 있는데 그게 2개월 뒤에 올 수도 있고 6개월 뒤에 올 수도 있는데 지금 뭔 얘기 못하지 다크호스라고 얘기할 뿐이야 근데 눈앞에 당장 달려가는 말이 보이고 다크호스는 저 뒤에서 언제 출발할지 모르고 화장품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조선도 있고 그런데 그거 가겠냐고 소리 근데 이렇게 다 안 가면은 나중에 갑자기 잘 팔았어 gm의 그 제품이 그 신제품이 그러면 괜찮은거지 근데 아까 폭스바겐이 뭐였지 폭스바겐이요 어저께는 뭐였죠 id 시리즈 리비안 리비안 투자 그거는 한국 주식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폭스바겐과 리비안 사이의 일일 뿐 폭스바겐이 리비안 갖고 있는 그 저기 픽업 트럭인가 SUV 그게 라인이 폭스바겐이 조금 약하대요 네 그걸 갖고 리비안은 소프트웨어적인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자동차를 가는데 얘네 플랫폼 폭스바겐 그거를 심어 이런 시너지를 위해서 조인트 벤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시버프를 한다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그게 뭐 시장에 어떤 영향을 긍정될 수 있지만 1, 2년 뒤고 한국의 IT 관련된 주식에 관련 없어요 근데 어저께 올라간 거는 오늘 뭔데 SDI가 리비안이 리비안이 SDI 고객 중에 하나 아 네네 배터리 그러면 SDI 공급하는 밑에 있는 회사들도 가는 건데 단기적으로 관계없다니까 오히려 리비안이 단기적으로 1분기 실적이 안 좋고 2분기도 판매가 부진해서요 SDI 영향을 미치는 단기적인 건 오히려 안 좋다고 해요 심리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거 어저께 어저께 막 조그만 거 다 돌아가면 나중에 다시 다 통해 나요 아 그걸 알고 하셔야지 그거는 이제 폭스바겐의 어떤 트럭 라인을 더 확대하기 위한 거고 소프트웨어하고 규환하고 시너지하기 위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걔네 주가 올라간 거지 리비안 죽으려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전반적인 전기차 시장의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아직은 될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아닌 거죠 이게 뭐 1분기 2분기 3분기 내년까지 그거 아니에요 다크호스지만 저기 어두운 곳에 계속 있을 수 있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흥분해서 어저께 오늘 사면은 그건 아니야 그거는 이제 단기 이벤트로 봐야 된다 와 오늘 김정열 본부장님이 되게 클리어하게 딱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댓글 악플 악플 닿으면 제가 대댓글 닿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화가 나서 제가 타 방송에서 아니 그걸 읽으세요 다 적당히 하세요 읽으세요 다? 반말을 한다든지 저 사람 약간 욕하는 거는 제가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는 저희는 좀 클린해요 클린해요 그리고 저희는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 콘텐츠에 대한 반박이나 비판적인 의견 이런 건 완전 웰컴 웰컴인데 출연자에 대한 인격 모독이라든지 욕설 쓴 분들은 무조건 차단입니다 단 한 번만 욕을 써도 나는 그 사람하고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이거야 저희가 오늘은 별로 안 했는데 영어 쓴다고 그렇게 혼나요 제가 영어 근데 그건 이제 애널리스트로 막 계속 글도 그렇게 쓰셨을 거 하니까 사람들이 좀 모르잖아요 좀 서운해 아니 근데 또 저기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의 발음은 구수해서 좋습니다 구수해서 앞으로 위스폰 넘버를 안 할 것이고 숙딱 숙딱 넘버를 하기로 했습니다 숙딱 숙딱 넘버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이신 김장렬 본부장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 상승사이클을 기대하면서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을 사먹으면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투자자는 투자자다워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기업을 뽑을 때에도 투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일단 투자 공부에 드는 시간을 확실히 단축해드립니다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마음속에 예정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지금 쉽게 보내기